자왈사지지시의 관저질환 자왈사지지시의 관저질환 내 귀에 아주 쟁쟁하게 오래로 남아있는 그런 느낌 그게 바로 양양호영이제예요 사지지시의 할 때 사지라는 사람은 사지는 이 사자가 악사야 악사 음악을 맡은 관리 지는 사람 이름이야 악사인 지가 시라는 것은 처음 시자니까 노나라에 처음으로 음악을 맡았을 적에 관저질환이 여기 난자는 마지막 장을 난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관저라는 것은 시경의 첫 번째 있는 편명이에요 예전에는 그 음악을 할 때 그거를 그냥 연주를 했다는 거지 번역을 하면 사치가 처음으로 음악을 노나라에서 맡았을 적에 시경에 있는 관저의 마지막 장이 마지막 장 연주한 것이 양양호영이제다 양자는 이게 큰 바다 양자인데 한자씩은 양양 두자하면 바닷물이 넘실넘실대듯이 귓가에 찰랑찰랑대는 그런 거야 그래서 어떻게 돼요? 영이 영자는 찰영자지 가득 찬다 귀에 가득 채워져서 막 넘실넘실대는 것 같더라 이 가지 무슨 얘기예요? 음악을 어찌나 잘 다스리는지 그 음악 연주곡 소리가 지금도 귓가에 쟁쟁하구나 그런 말이죠 쉽지는 않은 장이네요 사지는 노악사니 사지라는 사람은 노나라 악사니 악사라는 것은 음악을 맡은 관리 명은 지하라 그 사람 이름이 지였다 이거죠 나는 악지 졸작나라 여기 난이라는 것은 평소에는 우리 어지러울 난 혼란할 난 이렇게 알고 있었죠? 그런데 여기서는 음악 마지막 장 그것을 나뉘라고 그래요 악지 졸작나라 음악의 음악을 끝내는 장을 말한다 사기의 말하기를 사기는 누가 지었죠? 사마천이라는 분이 정리했어요 사기의 말하기를 관저질환으로 관저의 마지막 장으로 2위 풍시라 풍의 시작이라고 풍의 시작으로 삼았다 이제 시경에 대한 말씀을 좀 드릴게요 시경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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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 305편으로 현재 이루어졌는데 그 중에서 큰 종류별로 말하면 풍, 아, 송 이렇게 나누어져요 풍, 아, 송으로 그 중에 풍은 이게 바람풍자인데 우리 흔히 남도, 민요, 풍 이렇게 말하죠 무슨 풍, 무슨 풍 그러듯이 풍이라는 것은 그 지방, 민요를 풍이라고 해요 그런데 이 시경에는 풍이 총 15개 나라에 풍이 있어요 15국풍이라고 그래 그 중에서 주남, 소남 이렇게 있는데 주남, 소남은 바를정자 정풍이라고 해요 그런데 주남의 첫 번째 시가 관저장이에요 관저 관저 이후부터 뭐가 됐다고 풍의 시작으로 삼는다라고 했단 말이죠 그 말이에요? 이해가 되죠? 그리고 좀 더 부연 설명을 드리면 풍은 그렇다 치고 아가 있는데 아는 자글소자 소아 큰데자 대아가 있어요 이 소아는 어떻게 보면 지방 관청에서 행사할 때 썼던 음악 그런데 대체로 소아는 흩어진 모습들이 많이 보여요 어지럽고 전쟁을 막 하고 했던 그런 모습들이 보여요 대아는 좀 점잖은 그 노래들이 많이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송이 있는데 송은 송축한 글 양양은 거기 양양은 미성의라 아름답고 성대한 뜻이다 지금 요즘 표현을 한다면 귀에 귀에 뭐랄까 귀가에 늘 이렇게 맴돈다 그렇게 표현할까요? 공자 자위 반노이 공자께서 여기 자자는 부터 자자야 어디부터 즉 위나라로부터 반은 돌아올 반자지요 노나라로 돌아오메 정 악에 돌아와서 음악을 정 바로잡음에 음악을 바로잡음에 적 악 사지 제 관지 적 적 적 그때 마침 그런 뜻이야 그때 마침 음악인 사 가 사 지 관직에 있을 때의 시초점이다 처음이다 모든 사람 새 관리가 등용되면 그 맡은 분야에 대해서 잘해보려고 마음을 쓰겠지 그 음악 모습이야 고로 악지 미성이 여차라 음악의 아름답고 성대함이 이와 같았다 짧은 글인데 좀 어려워요 한번 읽어보고 가죠 재활사 지지 시에 관저 지라니 양양 고 영 이재람 사 지는 도 악 사 니 명은 지 하라 따는 악 지 졸 짝 하라 사 기 말 관저 지라 흐로 입이 풍 시라 양양 은 미 성 이라 공 공 위 판노 이 청 악의 적 사 지 제 관 지 초 고로 악 지미 성 이어 자라 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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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